그 다음 안간데는 저 위에 두군데 안갔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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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은 여기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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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에 파로스로 넘어가죠. 네, 여기로 가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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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파라스도 돌면 될 것 같아요. 왼쪽ς απαραίες... 아멘... ... ... ... ... ... 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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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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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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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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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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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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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쪽 가면서 저기 다 마무리 짓죠. 여기 다 마무리하고 가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한 군데만 더 가면 될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로써 파로스 지역 다 돌았습니다. 미르니레와 대화하기니까 락소스로 돌아가야겠죠. 네. 네. 네.